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령화 탄소중립추진 등은 새로운 직업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인재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미래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자리 양극화를 통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모두가 위기라 말할 때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역경과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언제나 사람이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성장의 원동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육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 기존과는 달리 범위가 더욱 넓고 속도가 무척 빠르며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포용과 혁신의 방향 역시 사람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파도를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넘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사회 트렌드에 대비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제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사람과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과 교육에 투자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경제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직업능력개발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을 지원합니다 혁신성장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 관련 연구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두가 내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사람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키워갑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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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